나갑니다. 작가할게요. 이제 영화를 곧 시작을 할텐데 영화볼 관객분들에게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지 그런 관전 포인트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는 청춘 순수한 사랑도 섞은 이야기이고 조금 미스터리도 있고 조금 힐링도 있고 조금 성장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조금 여행의 의미도 가득 차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이따 보시고 즐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억 마음에 드시면 옆에 사람들이 많이 추천 그리고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여러가지 일이 조금씩 쌓여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하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한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 영화는 조금씩 조금씩 굉장히 여러가지 것들이 들어있고 그렇게 조금 더 카야짱 이렇게 불러주시는 걸 들으면 너무나 행복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영화들, 또 일본의 배우들, 많은 분들이 한국과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순수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관객분들께 사인이 담긴 포스터를 선물로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좌석 번호를 추첨해주시면 호명되신 분은 아래로 내려오셔서 포스터를 전달받으시면 됩니다. 사진촬영이나 셀카 등은 좀 어려운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아래로 내려오셔서 포스터를 받고 자리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키오아라카야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아이의 지방, 아이의 1번, 아이 1 아이의 1번 계신가요? 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 같은데요. 내려오시면 저희가 키오아라카야님, 허강아님, 후지, 미티, 또 감독님의 친필 싸인이 들어간 포스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추억으로 포스터 잘 간직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허강아님도 좌석 번호 불러주세요. 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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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흰옷 입으신 분, 네, 내려오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네, 포스터 전달받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자리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영화 이제 상영 시작해야 되니까 저희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하고 저희 퇴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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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